보험 8월 멈쎄리 자료 내년에 회계 제도가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좀 더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에서 금리가 크게 튀어오르다 보니까 채권 매각을 예전보다 못해서 이익이 좀 덜 나온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변액 관련된 손실이 증가를 해서 또 이익이 덜 나온 회사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게 금리가 급등을 한 상황이 이제 내년 회계 기준 변환의 기점에서 보면 되게 극력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이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길고 그 다음에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과거에 팔아놨었던 고금리 고정형 부채들이 많아서 2차 역마지는 기본적으로 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금리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그 역마지 문제가 축소가 되어서 보유 계약의 가치가 확대가 되고 그래서 회계 제도를 변환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왼쪽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 금리 수준이 거의 10년 전 수준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좀 부당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을 같이 그려놓고 보시면 지금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는 아무래도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찍었다가 지금 플러스로 크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크게 실질금리 상승과 함께 시장금리도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상화되고 있는 구간이고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이 크게 증가했었던 GDP 성장률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다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이전 수준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소가 되어서 보험사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역마진의 부담이 다시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험사들이 지금 당장 실적보다 내년의 실적이라든지 자본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크게 지속가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역마진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부채 부담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 부채 부담금리를 보시면 10년 동안 거의 1에서 2%포인트 밖에 하락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금리는 한 2에서 3%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 운용시장 이익률도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부채 부담금리는 제일 낮은 회사가 3% 초반 그리고 높은 회사는 거의 4%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역마진을 해소할 정도로 부채 부담금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20년 정도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수는 아니고 결국에는 금리에 더 민감해지는 구조가 회계제도 바뀐 다음에는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고정형 고금리 계약이 많은 회사들은 보통 과거에 초기에 이제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할 때 그런 거를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대형사가 됐었고 대형사들이 이런 면에서 좀 더 취약한 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생보사부터 중소형 생보사까지 쭉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금리에 더 취약한 거는 대형 생보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영향을 차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금리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영향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소형 생보사보다는 대형 생보사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그건 이제 신기약 때문인데 이 새로운 회계제도에서는 수익을 인식을 할 때 보유계약 가치를 삼각을 해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유계약 가치가 처음에 100조였다 그런데 10% 삼각을 해서 올해 매출을 10조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 해에 매출을 잡을 때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게 90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10% 하면 9조가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10%씩 감소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매년 10조씩 신기약의 가치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약 판매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생명보험이 신기약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손해보험한테 경쟁해서 밀려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차트에서 보시면 전체 합산 전속 설계사 수도 계속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현상이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에서 좀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배제했을 때는 신기약 판매의 관점에서는 대형사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금리도 지금 하락하는 걸로 보고 있고 신기약도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생보 안에서 누가 더 유리하다를 보기보다는 생보 전체가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리면 손해보험은 장기 위험 손해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손보는 시장의 통용과 달리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펀나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업종이고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생명보험이 만기가 길고 그 다음에 저축 성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 보증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영마진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금리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손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짧습니다 길어야 5년이고요 저축성 보험의 비중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거의 보장성이 90%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영마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영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당국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가 더 중요한 이슈이고 지금 실손보험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정부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험료보다도 손해액이죠 과잉진료 과당 청구가 급증을 했는데 이거를 단속을 제대로 하냐 못하냐가 손해율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연초 이후로 계속 과잉진료 과당 청구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손해액 감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충분하게 올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해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2019년부터 해서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이 아닌 실손보험 손해율이 있습니다 장기 위험 손해율의 문제가 되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4년 내 가장 낮은 손해율이 찍힌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주가도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그 LAT 인여 금액이라는 것은 보유계약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생명보험까지 확장해서 놓고 보시면 2020년과 2021년의 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손해보험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금리 변화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이 돼서 근본적으로 수익성이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이유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을 할 때 보유계약 가치가 크게 감소를 할 계연성이 있지만 손해보험은 실손에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 보유계약 가치가 또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면에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신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손해보험이 생명보험과 다 뺏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설계사 수가 손보는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손보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손보 내에서는 선호도가 좀 약간 갈리했는데 당장에 좋은 거는 현대해상하고 하나 손보이긴 합니다 현대해상하고 하나 손보가 원래 이제 계약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혹은 뭐 사업비 컨트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손해율하고 사업비율이 원래 높았고 지금처럼 이제 사이클이 좋은 상황에서는 그만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터너라운드가 강한 게 맞고요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했었고 그런데 어느 쪽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 협산비율이라는 게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값인데 회계제도가 바뀐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배당이 레벨업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회사는 삼성화제랑 DB손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랑 하나도 회계제도 바뀔 때 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하긴 하겠지만 좀 더 누가 지속가능하게 이익을 잘 뽑을 수 있고 그래서 배당 상승으로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원래 손해율이 낮은 삼성화제나 원래 사업비율이 낮은 DB손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익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아까 신계약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회계제도에서는 신계약을 판매를 했을 때 단기에 이익이 떨어지는 이상한 구조로 회계가 되어 있어서 신계약을 마냥 뽑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신계약을 파는 게 직접적으로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합리적인 구조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모두가 지금 신계약 경쟁에 뛰어들일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사업비율에 대한 지출이 다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 이제 손해율 사업비율 컨트롤이 안 되는 회사들은 수익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삼성화제처럼 손해율이 워낙 낮아서 수익성이 높은 데들은 애초에 신계약 판매에 그렇게 드레이브를 안 해도 신계약 가치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DB처럼 사업비율 관리가 잘 되는 데들은 뭐 판매를 많이 해도 사업비율 관리가 돼서 또 수익성을 보존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화제를 타피 그 다음에 DB 선보를 차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반기 뭐 7월까지 해서 상대 주가 수익률이나 절대 주가 수익률이나 삼성이랑 DB보다는 현대랑 한화가 좀 더 높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삼성하고 DB는 원래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회계제도 바뀌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